오오오 기산 어? 수고하세요? 근데 이대로 부활재단 못찾으면 어떻게 되는거죠? 그러면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번 열심히 살아가보겠습니다 재료들을 모아가며 굶지않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개인서버에서 혼자 플레이합니다 게임을 처음 접하신 분들에게 권장합니다 이게 낫겠죠 아마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자 할거면 왜 다음게인가요? 알려드렸습니다 어? 뭐야? 생존자 선택? 네 일단 신사과학자로 노멀하기 시작하죠 아 아니 근데 뭐 키설정은 아무것도 안알려져? 호체치 뭐야 벌 곁으로 다가가기 잡느냐 쏘이느냐 그게 문제로다 호체치 파르파르테 파르파르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것이 어 일단 도움되는 말은 아닌거 같은데? 어 네 일단 마구마구 채취를 해볼까요? 어? 되게 이상한 소리만 마구 하는데? 이 사람 과학자 맞아? 하하하 이거 문도박사처럼 그냥 본인만 과학자라고 생각하는거 아니야? 어? 아 이런것도 되는구나 아니 이런일이? 아 재료들이 있구나 이거 뭐죠? 나무 그럼 나무를 채집해야되는거 아닌가? 어? 이런거? 어? 단가지 오케이 이건 뭐죠? 어? 어? 어 네 널 부숴버리겠다 하하하 뭐 이런게 되네요 이제 거기서 이게 빨라 이거 어 좋았습니다 어? 아 아 아 이거를 좀 클릭을 잘해야되는구나 지금? 아니야 어? 아 여색이 가드팀이 될거야 어어어? 어두워지는데요? 어어어네 만들어야겠다 이거 범위공격 아 아 가까이 붙어서 C플러스 F키로 공격해보세요 가까이 붙어서 C플러스요? F키? 뭐야 뭐야 그런건 없는데? 아 아 아 아 아 컨트롤 F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식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구운 괴물고기 컨트롤 F 알겠습니다 아 근데 좀 어두운거 같은데? 이대로 괜찮은가? 오케이 고기 고기도 좀 먹죠 뭐 체력은 어떻게 채우지? 나 체력이 너무 없는데 이게 뭐죠? 부시돌 부시돌로 조끼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럼 돌은 어딨지? 어 여깄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아 졌습니다 나무 으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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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려 나무족기 스페이스바 꼭 눌러보세요 아 오케 아 어? 어 나 회불이 좀 필요할거 같은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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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금도 있으면 좋네 으차 이거나 먹어라 자연아 일단 나 풀이 좀 어? 여기야 꿀꿀아 아 아니 상대가 카이팅을 하는데? 아 아 왜 이렇게 못하시나요? 에? 유튜브 보고 다시 해보세요 근데 이런거 알죠? 이거는 유튜브 보고하면 재미가 없어요 아예 모르는 상태로 해야 훨씬 재밌게 즐길 수가 있다 뭐 공략 보고하면 무슨 재미임 그럴거면 안했지? 뭔 공략이요 아 나 풀이 없는데 근데? 큰일났는데? 이제 밤 되는데? 아 좀 남았지만 아니 잠깐만 나 이제 밤이 되는데? 아니 이거 너무 에바잖아 풀이 아직도 안나면 어떡해 나 어떡해 밤이 돼버렸어 아 어? 너무 어두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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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려? 하하 맨 아래 거를 만들면 다음 단계를 만들 수 있는 거겠죠? 딱 봐도? 살짝 이제 테란으로 치면 어... 아카데미 하하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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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아 이응이응님 아 이렇게나 큰 돈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사 끝났다 퇴근할까요? 아 그러면 아 네 라고 할 뻔 아예 감사합니다 잘 수 있습니다 리액션으로 토끼 한 마리 잡아드리겠습니다 어디갔지?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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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1샷 1킬 하하하 어 네 리액션 완료 아 Supreme 어? 90도 차려다 오케이 아니 이게 전 이거내면 사라진 나 감사합니다 저는 안 물겠습니다 하하하 어 저는 잘 쓰겠습니다 아야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죽네 오케이 일단 살아남았습니다 몸을 뛰어들기 뭐야 오 네 일단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좋아 과학기기 만들기 얘가 좋겠군 물체를 과학적으로 분해하는 장치야 이것도 만들어낼 수 있네요 이건 뭐지? 밧줄 나뭇가지가 살짝 부족한데? 잔가재가? 오? 이거 내가 이길 수 있나? 절대 못 이겨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쎈? 어 죽을때되면 어 잠깐만 지금 만들어야 돼 어? 어? 어디있어? 어디갔지? 어 네 좋았습니다 퓨 녹턴입니다 네 어? 아 들리시나요? 아 네 잘 들립니다 한번 해볼까요? 아 한번 가볼까요? 혹시 그 이거 어느 정도까지 진행해 보셨나요? 아 저 그 과학기기 장치 거기까지 해봤어요 저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딱 진도가 맞네 해골 여기 사람 시체가 있는데 저희의 미래 모습이 아닐까요? 와 내가 죽는 것 보다 낫지 이러고 있네 맞는 말이긴 함 혹시 횃불 만들 수 있나요? 아 저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각자 생존하는 걸로 나중에 살아서 만나죠 아 그쵸 대리도 구워먹기 가능 어떻게 굽죠 이거? 횃불을 만들어서 갖다 대면 되나? 아 그거는 이제 화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화덕이 또 필요한 거구나 화덕은 뭐죠 근데? 어 그거 어떻게 만들었지? 초반 단계에서는 아 모르겠다 좀 이따 보자 어 화덕 완료 불이 조금 수들어들고 있어 요리 요 개구리 잡아도 잡아도 줄어들지가 않는데 오케이 버치넛도 굽는 중 어? 버치넛을 심었는데? 가시나마에 손을 대도 되나? 오? 여기 굉장히 강해보이는 어이 잠깐만 잠깐만요 큰일 났는데? 어디 계시죠? 아니 보통 강해보이는 친구가 아닌데 이거 절대 못 이기해 본능적으로 느꼈다 야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쫓아와 오 다행이다 저거는 진짜 10명이라도 못 이겨요 100%의 뭐가 있는데요? 여기 저 왼쪽 위에 한번 돌아가실까요? 저 저런거 처음 봤음 이 해골이 보이시나요? 오 저기있음 저기있음 오 울트라리스크 한 마리 있거든요 어 저는 안갑니다 과학기계 다음이 뭐죠? 그거는 모르겠네요 오 비상 오 잠깐만 잠깐만 오 나 못만들었으면 큰일날뻔 어우 좋았습니다 아 저 후반 캐릭터니까 좀 아 그쵸 네 좀 쉬고 있을까요? 저거는 언제쯤 잡을 수 있을까요? 저 울트라리스크 절대 못 잡나? 저거는 이제 한 16레벨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? 뭔가 체감상 현재 뭐 탱크를 가져오는거 아니면 못 이길거 같은데? 돌 마구 좋끼 이거 돌 어떻게 붙이죠? 거기에 장작 넣으면 될거에요 아마 장작이 필요하다 벨려 넣기 아 태광 봄지만 투게더는 죽어도 부활하나요 안하지 않을까요? 부활이 어딨어요 아까 부활재단 있는거 보니까 되지 않을까요? 아 부활재단으로 부활이 된다 오 비상 오? 오 뭐야 어랍쇼? 오 뭐야 나까지 위험해 아니 한대 맞고 갔는데요 부왕가 아 재단 어디있었지? 재단 요건가요? 요건가? 아 개같이 부활 와 이게 되네 어 근데 불이 없는데 어딨지? 저 아이템 어디있었죠? 거기에 나무가 있었는데 아 오 네 됐습니다 이게 누가봐도 뉴비인티가 나네요 바닥불 옆에서 살짝 깨고 있는게 뭘 어쩔줄 몰라는 모습 같네 아침이 될 때까지 할게없어요 어 저기 있습니다 해골과 함께 오오오 기산 어? 어 나한테 여기까지 온다 도망가 도망가 울트라 리스크네 저거 이거 이대로 돌아다녀서 찾을수도 있나요? 보아대단? 아 있구나 이거 1회용인거 같은데요? 아 1회용? 혼자 찾아볼수 있나요? 제가 후딱 찾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같이 다녀야 될수도 있으니까 이대로 부활자단 못찾으면 어떻게 되는거죠? 그러면 이제 좋아였습니다 저는 한번 열심히 살아가보겠습니다 혼자 있으면 정신력이 떨어지는거 같은데 어? 아 그런가요? 이게 정신력이 어? 잠깐만 나 바닥이야 틸났다 혹시 내가 죽어서 그렇게 되는건가? 맞는거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? 원래 그 카사딘을 시팅 못한 같은 팀의 책임인거 아시죠? 어디러지라는거 화면이 흔들린다 안돼 독버섯 먹은 듯 맞는거 같아요 원래 100가지밖에 안떨어졌었는데 갑자기 40이 됐네? 꽃잎먹으면 1차요 꽃잎이 없다 비상! 꽃 비상 야 이거 완전 비상이다 꽃을 찾자 그러면 상당히 어지럽는 중 저도 다른 의미로 좀 어지럽네요 흐흐흐흐흐후 여기, 뭐가 있나? 아, 전기장치 있다 흐흐흐흐흫 치새더미에서 파밍 중 거기에 제... 연운이 있거든요? 그거 좀 잘... för experience 알겠습니다 먹을게... 아, 저기 또 있지 않을까? 먹을 거? 오케이, 오히려 좋아 흐흐흐흐흐흑 거미집 공격 한번 해볼까요? 옳은 선택일까요? 여기 아래쪽에 하나 더 있겠나봐 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어? 화이팅 어? 뭐야? 점프를 해? 경전기.. 경전거미인데? 아! 힐 났다 비상 비상 아! 어어어 투비상 비비는 좀 어? 괴물고기 먹으니까 체력이 더 낮아졌어 뭐야 망했다 투비상인데요? 이거 한 대만 좀 죽은 근데 죽으면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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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